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성과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TV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금지시키고 동시에 홍콩인들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사망을 뜻하는 홍콩 보안법이 5월 28일 날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홍콩 보안법 통과에 따른 미중관계와 후속 조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홍콩 보안법입니다.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 2019년 홍콩의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하여 홍콩 국가 보안법을 홍콩 입법에서 통과시키는 일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편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홍콩 입법회가 아닌 중국 공상당 국회의적인 전인대를 통해서 정격적으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일국양제, 한 국가의 두 가지 체제에 따라 홍콩법 체계상 2047년 6월 30일까지 중국 중앙정부가 중국인민해방군관련법 이외에는 홍콩의 일반 법률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인민해방군관련법 역시 일국양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홍콩 입법회에서 인민국법을 따로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28일 날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은 중국의 전인대가 홍콩관련법을 직접 제정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일국양제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중국을 궁극적으로 홍콩을 완전히 병탄하는 것을 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다음 질문은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5월 21일 날 미국은 중국정부에 대해서 홍콩 보안법을 강행하게 되면 홍콩인권 민주주의법에 따라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준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보복이 딜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스테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부는 5월 27일 날 경고 메시지를 중국을 향해서 날렸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과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긴 리스트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이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보안법을 전격적으로 처리함에 따라서 미중관계는 상당한 경색 국면을 맞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미국 정부는 예고한대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봅니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에 부과해온 최대 25%의 보복관세가 매겨지게 되고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가 적용되고 미국 입국 시 까다로운 심사 등이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홍콩으로부터 해외 자본이 이탈하게 되면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추락하기 때문에 중국이 해외 자금을 조달한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나 인민해방군으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는 유학생과 연구생의 비자 취소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재가 그렇듯이 미국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 대중국 대홍콩 제재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따르면 2018년도 미국과 홍콩의 상품 및 서비스 교육 규모는 660억 달러가 됩니다.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은 1300개이고 이 가운데 홍콩의 지역본부를 둔 기업만 290개에 달합니다.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무차별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치보다도 미국에 대한 피해를 줄이면서도 중국의 빼앗은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적으로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중국의 관료나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그리고 자산동결 등의 핀포인트 식의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홍콩 시위로 인해 범죄인 인도법안 이른바 송안법이 무산된 이래로 차근차근 홍콩 보안법 통과를 심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2019년 10월 말에 제19기 공상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에 의해서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부에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를 완비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로 홍콩 보안법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물러설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란 중저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그런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은 예상했던 것이지만 법 제도를 막는 데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미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수단은 미국이 중국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재선 가도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중국 공상당이 필요하면 무엇이든 한다 하는 중국의 거침없는 행보를 지켜보는 이 땅에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중국은 문명색의 큰 오한 덩어리다. 큰 골칫덩어리다. 그런 문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까운 글에 있는 한국인들은 더욱더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가뜩이나 친중 회복을 보이는 집권 세력을 보면서 더 큰 걱정이 앞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